유전자는 여러분의 프로그램과 꼭 같이 프로그램의 오류 자체 속의 오류는 없지만 오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클릭이 안 돼서 켜지지를 안을 때입니다 그걸 무슨 프로그램으로 해요? EXE? EXC?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은 뭐라고 해요? EXE죠. EXE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EXE가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안해요 제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ACDC라는 프로그램인데 EXE가 작동이 중지되면 프로그램 전체가 작동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입력된 그 큰 프로그램에도 EXE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작동이 안 되면 프로그램 전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스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유전자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 이 유전자들이라는 것이 꺼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켜지기도 해요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한다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 저절로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꺼졌다 켜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전등이 꺼졌다 켜졌다 이 프로젝터가 꺼졌다 켜졌다 한다는 건 뭐예요?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조상으로는 고장이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구조상에 고장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꺼져 버려 그런데 구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X-ray 아무리 찍어보고 아무리 피검사를 해봐도 문제는 없는데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렇다면 유전자에도 유전자에도 뭐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기 같은 것이 통한다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면 켜지고 안 통하면 꺼진다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사람 몸에 실제로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아주 중환자실에 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여놔야 돼요? 전기줄 붙여놔야 돼요 붙여놓고 모니터를 보고 아 이 사람 아직 살아있구나 전기가 나오면 쯧쯧쯧쯧 이렇게 나오면 살아있고 일직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간 거예요 삐 bail간 거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은 전기 제품이라 전기가 들어오면 살고 그렇죠? 전기가 나가버리면 죽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모든 전기 제품과 우리 인간이 다른 건 뭐냐고 하면요 전기 제품은 전원 케이블이 있는데 우리는 케이블이 없어 코드레스야 무선이야 우리는 무선으로 어떤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왜? 에너지 공급이 없이는 전기가 통화제가 뭐예요? 안으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단계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다 거기에 전기가 통해 클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작동을 하면은 생명 유지 물질들이 나와서 자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울증이라는 병은 어떤 병입니까? 우울증? 우울증은 엔돌핀이 안 나오는 병이야 우울증에 걸리면 기쁘질 않아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 불안하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있고 엔돌핀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여러분의 뇌세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도록 창조하셨어 그렇죠? 또 어떠토록? 불안하지 않도록 변안하도록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전자들을 잘 켜주시면은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편안하고 어떻게 해요? 행복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로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죠 멜라토닌 알약 먹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도 여러분의 뇌세포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 유전자가 있어 하나님이 그 멜라토닌 유전자를 클릭하셔야만 여러분이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잠은 내가 자는 것이 저절로 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클릭을 하셔서 나를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세로토닌을 생산시켜야 내 마음의 평안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 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다 피동적이야 알고 보니까 그렇죠? 인간이 쉴 수가 없어 쉬게 한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쉴 수가 뭐예요? 없다 이거 유전자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정말 이 유전자는 유전자를 잘 배워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학이 딱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7번 염색체 여기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종양 억제 단백질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지라도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로 잘 변질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세포를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가 피곤해지면 내가 잠을 재워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멜라토닌 유전자에서 읽을 수가 있죠 나는 너를 뭐예요? 기쁘게 하리라 엔돌핀 유전자를 보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의 엔돌핀 유전자의 전기를 통하시지 않아 하시면 클릭을 하지 않아 하시면 우리는 기쁠 수도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않는 때가 우울증 아닙니까? 우울증은 언제 옵니까? 누구를 심히 미워할 때 누구를 심히 분노하고 있을 때 내가 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때 그런 죄들이 뭐예요? 죄들이 결국 유전자가 클릭되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방해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진난만하게 쉴 때 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할 때 참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쉬게 하리라 잠을 주리라 기쁘게 하리라 유전자의학적으로 볼 때 뭐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만큼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도 뭐예요? 그 사단이 넣었다 뭐 확실한 얘기죠 사실 가론 유다가 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느냐 그 이후부터도 뭐예요? 사단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가론 유다가 했다 이러면 가론 유다는 사고력이 굉장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도 기발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 머리 좋아 이거 다 반 하나님적인 얘기요 그 사람은 참 영감을 뛰어난 영감을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머리가 좋아 이거 참 문제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간에는 실력이 있다는 말을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앤드루스 가서 무슨 박사를 받고 또 어디서 무슨 박사박의 실력이 있다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실력, 진짜 실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죠 그 영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전자가 그래서 제가 유전자 켜지고 꺼지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전자가 여기는 켜진 유전자예요 그렇죠? 이중나선 켜진 유전자 여기 유전자인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꺼져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유전자들이 싹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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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고 하면서 이 신비로운 생명현상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꺼진 유전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특징은 이런 빨간색 물질들이 딱딱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는 곳이 스위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빨간색 물질이 딱 가서 붙으면 그 스위치를 눌러주면 유전자 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면 켜지고 저 빨간색 물질도 화학 물질입니다 제가 좀 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SBS나 BBC나 미국의 교육방송에서 만들어낸 이 부분에 대한 유전자 의학을 특집으로 만들어낸 그런 DVD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빨간 물질이 저걸 매칠기라고 그럽니다 아주 단순한 물질이에요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가 세 개 딱 붙어있는 매칠기인데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저 물질이 저 물질이 희한하게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의 스위치에 가서 딱 붙으면 유전자 꺼져요 그런데 그거를 잘해야만 세포가 어떻게 해요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아연 실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아하 이게 유전자의 뭐예요 구조상의 변이가 이렇게 오면 이런 병이고 이렇게 오면 이런 병이구나 어디에 어떤 변이가 오면 무슨 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고장난 유전자 부분을 어떻게 해요 싹둑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내가지고 교정시킬 수 있습니다 왜 디네일은 물질이니까 그래서 도로 어떻게 해요 딱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병 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우리 의사들은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 있는 때가 드디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아주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선적 문제예요 기능적 문제야 이런 기능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뭐예요 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의 느낌이 뭐냐면 야 이거 뭐가 뭐 할 노릇이네 귀신 꼭 할 노릇 귀신 꼭 할 노릇 자 이거는 과학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귀신의 차원 아니냐 아시겠어요 이런 느낌을 과학자들이 지금 딱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전자를 과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유전자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조하고는 상관이 뭐예요 혹시 구조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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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다 하는 그런 의학을 이것은 유전자의학을 영어로 제네틱스라고 합니다 제네틱스 gene 가 유전자고 에틱스를 붙여서 유전자를 수리하고 갈아 끼우는 기술 제네틱스 그런데 이건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가 있으면 이 유전자 위에 뭐예요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 이거야 작동해서 이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꺼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제네틱스만 가지고는 해결이 뭐예요 안 되는 것이구나 이 유전자 제네틱스 위에 바로 위에 이 유전자 바로 위에 무언가가 있구나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네 그 뭔가 바로 위에 라는 것을 에피 라고 합니다 에피 라틴어로 에피아이 그래서 우리의 피부를 덜미스라고 그럽니다 덜미스 덜미스라고 하는데 맨 이 표면에 있는 피부를 에피덜미스라고 해요 그래서 에피덜미스를 여러분이 목욕 가면 막 때밀죠 뭐 미는 그게 에피덜미스를 밀어 에피덜미스를 너무 세게 밀면 뭐가 나와요 덜미스가 나옵니다 덜미스가 나오면 그게 아기 살 같아 아주 보들보들한 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에피덜미스는 그 덜미스를 보호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그래서 유전자 바로 상부에서 바로 위에서 유전자를 컨트롤하고 있는 어떤 희한한 귀신 곡할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을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릅니다 에피제네틱스 여러분 에피제네틱스 이런 시대에 지금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에 대한 특집이 만들어졌습니다 DVD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에피제네틱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예요? 그 타이틀이 참 재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시는데 이거는 염색체입니다 여기 의전자들은 켜져 있고 여기는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방영됐는데 에어스 라는 말은 방영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온 에어 에어스 온 옥토버 10월 16일 저녁 8시에 방영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프라임 타임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뭐냐? 뭐예요? 고스트 당신의 유전자 속에는 유령이 있습니다 고스트 인 요지 지금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무슨 이게 학문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느낌이 야 이 고스트다 귀신 고칼로릇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차원일 수는 뭐예요? 없구나 고스트란 게 유령 아닙니까? 그렇죠? 유령이고 옛날에 영어의 고스트는 본래 스피리시이죠 요새 우리가 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주 확실히 알죠? 그건 고스트지만은 그건 홀리 고스트다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이상한 거야 귀신 고칼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그 세밀한 생명유지 프로그램은 생명유지 프로그램은 홀리 고스트가 아니면 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자연치유 현상들은 이런 고스트의 일이기 때문에 초능력적이다 라는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전자의 문제로서 당신에게 병이 생겼으니까 병이 생긴 것도 결국은 무선적 현상입니까? 초능력적 현상으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초능력 차원에서 생긴 병을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이 병을 내게 한 초능력을 몰아내는 더 나은 초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내 몸에 병을 생기게 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놓은 생명 프로그램에 이상을 초래한 그 고스트는 무슨 고스트겠느냐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악한 고스트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학적으로 우리가 성령, 생명의 영, 사망의 영 이 딱 제대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와 의학이 직결이 돼 있는 거죠 유전자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환자들에게 알려주면 박사님 맞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지난 5년 동안 무지무지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지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그래요 박사님 제가 용서했는데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안 밉겠네요 그럼 용서해도 밉는 건 마찬가지죠 그럼 뭘 용서하셨단 말입니까? 사실은 고소해서 잡아넣어야 되는데 안 잡아넣기로 했다 그게 용서한 거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법적 용서 사회적 용서 도덕적 용서에 불과하지 무선적 용서는 아니에요 생명적 이용적 용서는 아니다 계속 남편이 용서는 했는데 미우면 하나님의 홀리고스트는 뭐예요? 방해를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 이것이 유전자만 여러분이 공부를 딱 하시면 성과 악의 대정투 생명과 사망의 대정투가 결국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전자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의 법칙이 들어있소 그렇죠? 그 생명의 법칙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렇죠? 그 율법을 둔 성과 악의 대정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참 여기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은 성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법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법괘 그렇죠? 저는 좀 재미로 세포성소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너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 했다면은 우리 몸이란 게 바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와 같이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세포라는 성소의 지성소는 어디겠느냐 세포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세포핵이 될 겁니다 세포핵 속에 세포핵 속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속에 법괘가 있습니다 그 법괘가 아마 염색체라고 볼 수 있고 그 법괘를 열면 뭐가 나와요? 생명법칙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프로그램 유전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계명을 우리가 수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뜻대로 우리의 유전자들을 켜고 끄고 해주시면 우리는 건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령이 방해를 받고 악령이 들어와서 성령을 방해할 때는 회방할 때는 우리 세포의 성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고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꾸 뭐를 바꾸자 그럽니까? 계명을 바꾸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법칙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안식일 계명은 바꾸고 그 안식일이라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사단의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것을 바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날을 쉬지 않게 된다 그러면 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의의학과 신학은요 팍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또 재미있는 건 뭐냐고 하면 그 촛대하고 일곱촛대하고 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촛대도 또 세포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고 떡상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이제 그 시점에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그러니까 이 세포의 구조나 성소의 구조나 그리고 그 작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공부를 해봐도 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안에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러한 건강과 신학은 참으로 불리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까지도 과학자들까지도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의사로 그 사람의 말씀이 예 의사 의사 이고가 보시면 브레이킹 뉴스 사이언스 디스커버스 인텔리젼트 뭐요? 라이프 인 에브리셀 인텔리젼트 라이프 세포 하나하나 속에 뭐가 있다? 인텔리젼트 라이프 아주 지능적인 생명이 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만 알았다면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아 세포 하나하나 하나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지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시다라고 말했을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Wisdom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렇죠? 여기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바로 누구 거예요? 네 세포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isdom of Yourself 여러분 지금 현대 초첨단 의학은 지금 이까지 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들은 이거는 굉장히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포는 굉장히 알아서 다 한다 아주 똑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갈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 피조물인 세포에게로 돌아가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똑똑하면 컴퓨터가 아주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야 이 컴퓨터가 굉장한 컴퓨터냐 그렇죠? 사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한데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은 생물학과 이것은 정말 이 생물학에서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딱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에 눈이 가려서 이거를 뭐예요? 볼 수가 없고 세포가 지혜롭다 말이에요 세포 속에는 아주 지능적인 생명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세포들이 저절로 이렇게 희한한 정말 귀신 코칼로루세의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인간이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목적이 바로 뭐겠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에게 영광 돌리라는 이야 그 고스트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면 좋은데 이야 세포네